сиг However incompatible 다시 보내겠습니다. 어제 보러 윤석열은 개고기 대통령입니다. 저희가 한 말도 아니고 민주당이 한 말도 아니고 우리 개시민이 한 말도 아니고 윤석열이 몸담고 있던 국민의힘 전 대표 쫓겨난 대표 이축석이가 과거 대선 때 양도구역이라고 그 아 그 개고기를 팔면서 양머리를 걸어놓고 팔아서 여러분들이 속여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들으셨죠? 그러면서 반성한다고 그랬죠?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은 개고기 대통령이다. 개고기 같은 사람을 제가 양고기로 속여서 국민들께 투표를 하게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하다. 그러니까 우리 구한모님을 읽겠습니다. 개고기 대통령 윤석열은 퇴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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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기는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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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오늘부터 윤석열은 개고기 대통령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관계가 아니라 이준석이가 딱 꼭 집어서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선피켓에서 개고기 윤석열은 퇴근하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개고기 대통령 찍어서 따라가 이지경필 쓰니까 윤석열 혹시 찍으신 분들은 반성하세요. 저희 서울의 소리가 3년 동안 윤석열의 처와 장모 피디 양재택의 저벌게 차고 산 윤석열 그렇게 알려서 MBC KBS 네거시 비디오들이 다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었는지 윤석열이가 좋아서 찍었는지 그 설명은 빈거지 얼굴이 예뻐서 찍었는지 어쨌든 이런 퇴바른 개고기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시민들께 강복히 호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들은 특히 윤석열 퇴진운동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지세요. 여러분들이 사지하고 반성하고 이준석 같이 내 개고기 대통령 네 제가 만들어주시고 하다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윤석열 퇴진운동에 참여하시고 앞땡 서시고 윤석열 퇴진운동 하는 분들 보면 커피도 한잔 사주시고 고맙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이게 사람이 사는 도리 아닙니까? 이게 도덕 윤리가 아닙니까? 자일로 저라고도 반품 저렇게 네 땀을 날아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명박 찍고 박근혜 찍고 윤석열 찍고 다음에는 지인간이 찍으실 겁니까? 네 다시 한번 공지 말씀 서로 서로가 공식적으로 윤석열은 개고기 대통령이다 이건 명의 전 아닙니다. 네 많이 SNS를 통해서 개도 그리고 개고기도 그려서 윤석열은 개고기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네 고맙다 쇼에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개고기 대통령 윤석열은 대기나라 개고기는 물려나라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